나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나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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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 하인 między 브이로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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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색깔이 이쁜 색깔이 나갔네요. 이제 물에서 오래 써갖고 온갖 들어와갖고 잘 안보죠. 이 호피는 무늬가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호피도 눈이 찬란하게 잘 나왔죠. 이것은 호피보다 더 이쁜 것 같았어요.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린답니다. 멋있게 잘 나온 작품이죠. 이쁜게 잘 나온장은 나갈 수 있고 여기가 또 이런 장 ISS은 다시 만나요. 여기가 또 로봄 tas을 하는 것 같아요.